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106개 언어로 성서를 번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리카 베넹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이르기까지 72개 언어를 사용하는 1억 명가량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됐고 11억 5천만 명가량이 사용하는 36개 언어로 된 성경은 새로운 번역본과 개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성서 번역팀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 8명 중 1명에게 다양한 형태로 성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7,396개 언어 가운데 3,710개 언어는 아직 단편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